이번에는 더보이즈 앞으로 온 원샷 요청들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HI님 제이콥 머리 넘기면서 코비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태어난 건데 한 번만 시켜주세요 진짜 제발요 한번 해볼까요? 카메라 보면서 네 어? 코비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태어난 건데 와 진짜 근데 많이 발전했어요 제이콥형 예전에 애교하면 저희 진짜 다 쓰러졌거든요 너무 약간 오글거려서 못해서 애교를 약간 열심히는 하는 애인데 근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운데요? 많이 발전되고 제일 잘하는 거 같아요 샤이닝빈님께서 주연씨 요즘 미는 개인기가 고양이 행동 묘사라던데 고양이 애교 보여주세요 어..행동 묘사요? 네 냐옹 냐옹 고양이 세수 냐옹 냐옹 냥냥펀치 너 진짜 못한다 나 감 잃었다 저 감 잃었어요 애교하는 자 다은님께서 이재현 애교시켜주세요 제발요 나는 더비의 베이비 해주세요 애교해주면 수능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은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오 나는 다은.. 다은이의 베이비 오 완전 특별하다 이거 진짜 수능 만점 받아야 된다 다은 안녕 나는 다은이의 베이비 우와 오 다은아 축하해 수능 만점 받아해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선우님께서 선우가 단독 작사한 Survive the Night 제일 좋아하는 부분 불러주세요 아..네 알겠습니다 아..아.. 고 있는 어린 날 쏟아치는 별빛 네 여기 하하하하 왜 더 하려다 말았어 네? 호흡 호흡을 먹었는데 아 딱 하려다가 아 아닌가 상태가 아주 안 좋은데 다음 영상 다시 뵙겠습니다 메시오 멀리 불타는 마음에 뵙